에이!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요? 여기 주차공간 아니에요? 아 여기 우리 버스 대야 되는 자리라서 여기 대시면 안 돼요 얼른 빼요 얼른 빼 아 그래요? 네 얼른 얼른 아 도대체 어디가 주차공간인 거야? 어디에요 주차공간이? 저기 저기 저기가 어디에요 도대체? 아 이게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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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? 네 저기 저기 맞아요? 네 네 아 돼요 저기 저기 저기요? 네 아 깜짝이야 아 빵빵거리지 마 아 갈게요 알았어요 아 기껏해 아우 진짜 짜증나 그래 정신 없으시고 바쁘셔서 그랬을 거야 좋게 생각하자 풍경 사진은 이쯤이면 됐고 잠시만 아 저 죄송한데요 어이 아 죄송한데 저 이쪽 배경으로 사진 한 번만 찍어줄 수 있나요? 아이씨 나 바쁜데이 네? 아 재수다 찍어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 이거 서 보시오 네 네 자 좀 옆으로 와봐 옆으로요? 어 더 옆으로요? 네 좀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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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요? 더 더요? 더 더 더 더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저 못 믿어요? 네 여기서 관광객인데 사진 찍어준 것만 지금 10년 넘는데? 10년 넘는데? 네 네 네 저기 죄송한데 여기 주차장 주차 아무 데나 해도 돼요? 네 편하신 곳에 하시면 되시는데 이쪽이 입구랑 가까워서 편하실 거예요 아 진짜요? 아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뒤로 뒤로 더 더 더 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안산에 아 이 아름다운 풍경이 아 이 아름다운 풍경이 내 얼굴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 뭐야 이게 내 얼굴이 못난 거야 뭐야 이거 아 똑똑 아까 그 주차장 고객님? 아 그 이쁘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잘생이신 아 그 그분 네 맞아요 아 이쪽이 인생사 찍기 좋은 명소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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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? 잘 찍었죠? 우와 너무 이쁘다 사진 너무 잘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? 와 제 인생에 최고의 사진작가 그럼요 여기 여행 오신 분인데 제가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대요 아 어쩐지 도사예요? 네 어쩐지 잘 찍더라 이거는 이제 제 가슴 속에 저장하겠습니다 제 앨범에 또 저장도 하고 저기 연락처 좀 저장하겠습니다